서울 신동초등학교 동창들의 최종 선택 시간입니다. 지은아 나와줄래? 어. 어제까지는 학교였는데 또 고민이 돼버렸어. 아 진짜 반전이다. 그 형코가 누군지가 난 너무 궁금해. 다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. 서울 신천초등학교입니다. 일단 벌써 기대가 됩니다. 이기의 매력이다 이게. 근데 좀 진짜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. 적재씨 같지 않아? 결혼 정년기 이제 시작되지 않나요? 결혼하고 싶어요. 30대라서 너무 늦었어.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.